이번 시간에는 상품 판매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판매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셀러나 셀럽들 얘기하는 거죠 자료를 꺼내놓고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판매 채널은 이렇게 많죠 오픈마켓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단체 톡방을 이용한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라이브 방송도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그립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죠 현재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그립은 한 5년 됐습니다 5년, 4년에서 5년? 유상모하고 김현석인가? 개그맨 있잖아요 그 양반들 이제 메인으로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라이브 방송 플랫폼 중에서는 1번이죠 근데 이제 네이버 쇼핑이 한 2년 전, 3년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뛰어들어서 근데 이쪽은 그릇이 크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바로 그냥 우리나라 양대산맥이 돼버렸고 뭐 인스타는 원래 하고 있죠 그리고 밴드에서도 라방을 할 수 있습니다 밴드에서도 라방 플랫폼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가 그 다음에 카카오톡도 있고 뭐 여긴 없지만 쿠팡도 있습니다 쿠팡, 쿠팡에서도 합니다 쿠팡에서도 쿠팡에서도 라이브 방송하고요 좀 놓을게요 제가 대세죠 라이브 방송 대세고 공동구매 진행할 때 라이브 방송을 안 하고 단순히 그냥 피드만 올리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매출 잘 안 나와요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컨택을 하실 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컨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쪽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나 뭐 틱톡 이런 데서도 스물스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구매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죠? 나이들이 어려서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 쇼컷 쪽 플랫폼으로 쇼폰 플랫폼으로 짧은 영상이요 30초 이내 이쪽이 이제 점점 대세가 될 거라서 결국에는 뭐 몇 년 지나면 이쪽도 무시 못할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페하고 그 안에 이제 맘카페도 많이 있고 블로그 밴드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올레이즈 이제 이 폐쇄물에 대한 정의가 조금은 애매한데 그거는 기준 잣대를 어떻게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죠 뭐 이걸 좀 예민하게 보는 데들은 인스타도 이거는 못 올리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 상품을요 왜냐하면 사람들 검색하면 다 노출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겠죠 뭐 그런 의도로 바라보면 어 사실은 블로그 쪽도 좀 그렇죠 블로그도 상시 노출되는 개념이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내가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누가 동일한 상품을 했고 거기에 판매가도 만약에 남아 있다면 다음에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비싸게 진행하기가 조금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걸 하고 그냥 공동구매 진행하고 나면 해당 포스트글을 삭제하거나 지워버리거나 숨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요 지금 폐쇄몰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어 이 오픈마켓과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면 검색을 했을 때 온라인에서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안 되는 모든 플랫폼을 저희가 흔히들 폐쇄몰 판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동구매 진행할 때 이런 폐쇄몰 판매 형태를 많이 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같은 건지 아는데 사실은 개념은 틀리고요 공동구매 오픈마켓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? 폐쇄몰? 폐쇄몰, 공동구매, 할인 판매, 이벤트, 기간 할인 이거 따라가는 거죠 세 세트, 네 세트가 그냥 쪽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ds 이거 조금 헤어치는 형 생긴 그대로 네넨 third core 네넨